201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잠깐 바람을 쐬러 왔는데요. 여기는 인천의 맛집이라고 하는 황해 해물 칼국수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차도 많아요.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시킨 거는 황해 해물 칼국수 1인분에 1만원. 기본반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메뉴판 그리고 사람들 엄청 많아요. 15분 기다려서 나왔어요. 남은 대게 보면 손가락 사이즈로 한 이 정도? 큰 거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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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조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깔끔하게 먹었고, 면은 조금 끊어지는 느낌도, 탱탱한 맛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물 자체는 깔끔합니다. 황해 해물 칼국수 먹고 나왔는데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근처 바닷가 왔어요. 해돋이는 못 봐도 바다는 보고 모래를 마무리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